한국국토정보공사 집이라고 부르는 홈스테이로 이 가정집은 손님용방 두개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은 우리의 집을 앉아야 할 수 있다 그리고 커피와 커피와 즐거운 마을라 그리고 TV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은 우리의 월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세계에서 앨범을 이용해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컴퓨터가 사용하기 위해 사람들이 이메일에 접속해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곳은 이곳에서 전화가 있습니다 이곳은 이곳에서 전화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전화가 있습니다 결혼 45년을 맞은 노부부는 은퇴 후 세계를 돌며 외국인을 만나는 즐거움을 발견했다고 한다 그래서 10년 전 이 집을 송수지어 본격적인 홈스테이를 시작해 여러 나라 사람들과 교류를 넓혀가고 있다 하루 숙박비는 12만원 정도 창고 건물 2층엔 존 할아버지의 작업실이 있다 은퇴 후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렸다는데 아마추어를 넘어선 실력이다 특히 이 지역에 아름다운 풍광을 그린 작품이 많고 고객들의 호응도 좋다고 한다 부창부수라고 부인은 남편의 작품을 사진으로 찍기도 하고 직접 사진작가로 활동하기도 한다 이 지역에도 총을 실시 사라지나 이를 통해서 바삭을 고려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깨끗하게 제거다 네, 네, 항상 전 제가 항상 제거움을 하였습니다 도대체 좋은 할아버지가 못하는 건 뭘까 특별히 부부와 저녁을 함께 하기로 했다 메뉴는 닭고기 국수 볶음과 대친 채소 그리고 이 지역 와인 소박하지만 풍요로운 저녁이다